독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진 친구들! 이것의 해독제는 바로 앙드레가 쓰던 유지아 꽃! 이걸 알아낸 와룡이도 역시 대단해! 알았으면 빨리빨리 유지아를 찾아야지! 앙드레, 도망치지 말고 좀 도와줘! 아! 봉이도 드디어 신호스턴을 불러냈구나! 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데이커 마시무스! 위기의 순간! 마침내 앙드레의 비밀이 드러나는데! 신호스턴 다음 이야기! 유지아를 찾아서 하늘과 하나 되어 세상을 구할 빛으로!